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순종의 사람 이삭이야기 13번째 이삭의 두번째 축복과 당부 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삭은 모든 상황이 이미 야곱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아무리 속임수를 써서 축복을 받은 야곱이지만 더 이상 화를 내고 미워할 수만은 없다는 현실을 이삭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실상 야곱이 찾아인 것만 빼고는 애서보다도 장자축복에 더 합당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음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다시 야곱을 불러서 장자축복을 확인합니다. 다시 말해서 축복의 갱신입니다. 이삭이 다시 야곱을 불러 두번씩이나 축복했다는 것은 애서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야곱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애서를 미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은 택했다는 뜻이요. 애서를 미워했다는 것은 버렸다는 뜻입니다. 사랑에는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선택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입니다. 참원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갈구하는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비록 장자였지만 하나님보다 세상과 쾌락과 이방 여자들을 더 사랑하고 팥죽 한 그릇보다 하나님이 주신 창작권을 무시한 애서를 하나님이 버리신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십니다. 둘째 축복의 조건입니다. 이삭은 야곱을 불러 창세기 28장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고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모든 복을 야곱에게 돌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야곱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축복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준 축복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난 땅에 들어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달을 쌓았고 그 가난에서 우여곡절 끝에 이삭을 낳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얻은 믿음의 땅을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물려주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즉 이삭과 야곱이 우고하는 땅은 오직 믿음으로 세워야 할 땅입니다. 그러므로 야곱도 믿음으로 그 땅을 물려받고 믿음의 위협으로 세워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히브리소 11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축복하고서는 가난 여자를 아내로 취하지 말라고 신신탐구를 했습니다. 집안의 장작권을 이어가야 할 애서는 이미 가난 여자들을 얻어서 자격이 박탈되었고 이제는 야곱이라도 온전한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은 바타나람 즉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 아내를 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를 잇기 위해서 이삭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혼신을 다한 것은 가난 여자를 취하지 않고 고향에 내려갈 친족 중에 여자를 아내로 취하게 해 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 여자를 아내로 택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한 샘족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가난족 속은 노아가 저주한 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의 계열이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샘족 계열이고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열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요즘 시대는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불신이 멍해를 같이 할 수 없다고 바울은 말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파탈아람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친척 중에 샘족 여자를 아내로 얻기 전에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약의 가족을 이루어야만 이삭이 축복한 복이 야곱에게 온전히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온 가족이 원약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가족을 원하시고 그 가족 위에 복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믿는 배우자 믿는 가족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혼자만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가족이 다 예수 믿어 믿음의 멍해를 같이 지고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협을 이어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위협을 혼자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멍해를 진 가족과 함께 믿음의 대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삭은 다시 한번 그의 모든 영혼을 다해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전나가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모든 복을 너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얻은 땅을 위협으로 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창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창자의 축복은 그냥 땅을 차지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땅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믿음으로 위협을 세우고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부호와 명예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결국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며 오히려 악이 될 것입니다. 셋째 축복을 향한 머나먼 여정 야곱은 그렇게도 바라고 소망했던 창작권을 쟁취하여 하나님의 위협을 이루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은 그 복을 이루어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아버지 이삭의 땅에 기초를 세우기 위해 준비한 기간만 20년이 걸렸습니다. 타양사리와 모진 노동과 천대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힘든 길이라는 것을 야곱이 알았다면 그렇게 창작권을 탐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야곱이 애구방 바로 앞에서 자신의 130년의 인생길을 험난한 세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기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별명은 발뒤꿈치를 붙잡는 자가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모두 야곱을 닮아 한 번 붙잡은 하나님의 복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은근과 끈기 있는 믿음, 약한 것 같지만 강하고 뚝심 있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오로지 한길로만 가야 하는 고독함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경과 유혹과 싸워야 하는 영적 전투와 그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눈물과 기도의 고투가 끊임없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눈물의 세월, 인구의 세월, 연단의 세월,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끊임없는 나날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축복의 여정을 이제 막 시작한 야곱이 현재의 고난에 경한 것이 장차파들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줄 어찌 알겠습니까? 빌리포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야곱의 환란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성취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